올해의 노래 후보 누가 되겠습니까? 올해의 노래 후보 선배님과 함께 케이웨이 굉장히 점잖아요 표정이 네네 기분 안 좋아요? 좋겠어요 올해 누가 되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돼도 상관없어 옆에 너무 수줍어 보이는 아이유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될 것 같아요? 올해요? 저도 제가 없어서 누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의 노래를 향한 발걸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해의 노래를 선정하게 됩니다 투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의 노래 후보 가수의 이름이나 번호를 기입해서요 샵8989로 보내주시면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참여해 주십시오 그럼 이번에 만나보실 가수를 소개합니다 허각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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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